자연의 신비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생명체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생명체로 자연사하지 않아 불멸의 해파리로 불리는 홍해파리입니다. 홍해파리는 1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순환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생명체들은 세포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짧아지며 결국 죽어가지만 홍해파리는 염색체의 길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죽으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세포를 축소시켜 다시 어린 세포로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체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혀 죽는다고 합니다. 불로장생이라 먼 미래의 인류도 불로장생하는 날이 올지 궁금하네요.